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텐데요. 성북구에선 컬링과 펜싱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스포츠를 접하며 알찬 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선수들의 펜싱 시범이 한창인 성북구청. 찌르고, 피하고, 또 찌르고. 평소 TV에서만 보던 스포츠를 눈앞에서 보는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. 곧이어 아이들이 직접 검사가 됐습니다. 안전장비와 펜싱검을 들고 선수들이 가르쳐주는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니 진짜로 펜싱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. 성북구가 매 방학마다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펜싱 교실입니다. 성북구청 펜싱팀 선수들이 펜싱 저변 확대를 위해 방학이면 직접 강사로 나섭니다. 6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펜싱에 대한 이론과 기본 동작 실습 등이 마련됐습니다. 인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컬링 수업이 한창입니다. 얼음판 대신 마룻바닥에서 진행되지만 친구들과 직접 팀을 이루며 낯설게 느껴졌던 컬링이란 종목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. 여름 방학을 맞은 성북 아이들이 스포츠 산매경입니다. 구청과 각 학교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체험 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활동이 컬링, 이런 활동이라든가 또 방학 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부나 피벌이나 육상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성북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풀장을 마련합니다.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봄운동 어린이공원에서, 그리고 8월 5일과 6일은 숭덕초등학교 운동장에 워터슬라이드와 풀장이 꾸며집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.